안녕하세요. 유진아입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 도착해서 먹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 식구들 전부 식사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 똥무님 사진 찍으시고 계시고요. 여기 우리 언니들 한마디 좀 하세요. 고기를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 번 먹어보세요. 회장님.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세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대로 마요. 이대로 마. 이대로 마세요. 네, 영원히 오래오래. 우리 우리 강사님께서 영원히. 영원히 갑시다. 회장님 화이팅. 성모님한테 우리 회원들 전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인적한. 그리고 우리 회원의 마스코트가 있답니다. 누군가 보실까요? 짜자자잔. 자, 겸자 언니 우리 회원의 마스코트입니다. 말씀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 너무너무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내구경 많이 하셔가지고. 아우, 잊어버리지. 전에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김나 씨. 네.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감기 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사님, 누가 오셨죠? 네, 기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기사님도 식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팬카페는 이게 이번에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총무님을 비롯하여 회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활동할 것을 맹세하고요. 끝까지. 우리 총무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점점점점 더 회상화가 돼가지고 우리 식구가 점점 늘어나서 빨리, 빨리 빨리 막 우리 식구를 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과 회장님과 우리의 모든 회원들이 힘써주시길 수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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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었을 건데 열심히 구경도 하고 조격도 하니까 기운이 샘솟는 것 같대요. 그래서 오늘도 흑돼지를 맛나게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우리 양듀비 단원 이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다 식품 드립니다. 네, 와우. 정말 맛있는 흑돼지입니다. 여기 다 보여주세요. 아, 여기가 돼지가 있나요? 맞나요? 이거 먹으면 맞나요? 아, 죽입니다. 죽이니까. 이거 먹으면 맞나요? 아하하하하하하하 흑돼지 먹으러 돼지도 왔어요. 고령은 없어갖고요. 아하하하, 맞아요. 네, 우리 이 기결 시발점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우리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우리 회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식사를 마치고요. 이후에서부터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